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시인하는 사람과 같다. 행운이란 진실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절실함이 더욱 애절할수록 성공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금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또한 인내만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도 극복하게 만든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자산사업가인 록펠러의 말이다. 그는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인내를 꼽으며 인내는 타고난 천성까지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저번 시간에 이어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진정한 나를 찾아라. 여기서 내 안의 7가지 모습을 찾아가는 긴 여행. 그리고 챕터 4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결혼은 적과의 동침이다. 직업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 챕터 5에서는 행운과 재혼을 키우는 7가지 기술 정보를 다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책을 한번 다 읽고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하려고 3, 4, 5장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장 진정한 나를 찾아라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내 안의 7가지 모습을 찾아가는 긴 여행인데요. 내 인생의 행운을 불러오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내가 지금의 행운과 불행을 만들어낸 장본임을 깨닫는 것이 그 시작이다. 내가 했던 생각이나 말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 스스로 창조할 뿐이다. 이처럼 인생은 100%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과 불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운명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이 된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친구 탓, 시간 탓, 이제 자기가 바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자신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죠. 이게 행운을 찾는 기본적인 자기 자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오직 나만의 행운이 당신의 가슴 안에서 꽃 피올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 안에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행운이 싹트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좌절감을 느끼고 의혹을 가질 수 없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만의 행운을 싹트게 할 기회라고 생각해드렸다. 사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그리고 좋든 싫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운명의 원리를 몰랐을 뿐이다. 인간에게는 각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재능과 행운이 따로 있다. 따라서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구하기 이전에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태어났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자신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운명을 만드는 내 마음속의 7가지 나. 어떤 회사나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자신의 인생에 행운과 행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나 가운데 강한 나의 모습을 찾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을 찾아내 있는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다음 내용을 읽으면 당신은 스스로 행운을 부르는 내 안의 가장 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7가지로 나타난 나의 모습 중에 가장 강한 나를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의 나를 최고의 리더로 삼아 7가지 모습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겉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행운을 불러올 것이오. 예상하지 못했던 재문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이제 당신에게도 쏟아질 것이다. 7가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1. 카리스마 있고 외향적인 나 카리스마 있고 매사의 외향적인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항상 소유욕에 불타고 재물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잠재력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은 노란색이 더 많은 재운을 불러온다. 2. 직관력이 뛰어났나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다. 아울러 돈에 대한 감정기복도 아주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대책 없이 쑥 빠져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강한 사람은 잦은 감정의 변화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피리저축을 해두어야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분배와 활용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은색이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재운을 상승시킨다. 3. 호기심 많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나 매사에 호기심이 강한 사교적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직업이나 재능을 통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자신의 재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돈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남에게 신뢰를 주는 편이라 돈이 안정적으로 쌓인다. 어떤 색이라도 재운이 좋은 편이니 자신이 끌리는 색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된다. 4. 즐기고 사랑하는 나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도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스텔톤의 색깔이 이런 사람의 재운을 불러들인다. 5.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나 행동이 앞서고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또 곧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좀 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충동구매에 가까운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비상시의 대비에 꼭 저축을 해두어야 한다. 빨간색이 재물과 행운을 부른다. 6. 비전을 가지는 나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재산현황에 대해 느긋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에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돈이 꼭 들어온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돈을 써도 또 들어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남색이나 푸른색이 재혼을 좋게 만들어준다. 제가 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한때는 돈은 항상 벌려면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7. 인내심이 강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가 있든 액수에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타입이다. 아주 예민해서 만에 하나 자신이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돈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검정색이 재혼을 좋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7가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중에 가장 강한 나의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부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꼭 한번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장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해서는 결혼은 적과의 동치입니다. 라는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재혼, 부모혼, 자식혼, 연애혼, 결혼혼, 직장혼 등이 각각 긴밀하게 사교작용을 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사람의 만남은 각자의 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을 주관하는 운은 어떤 영향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재미있게도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는 적이나 라이벌 또는 동업자의 영향에 존재한다. 즉 운명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나와 180도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과 손을 맞잡는 것이다. 나와 반대되는 극성의 사람을 만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결합시킴으로써 운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자신과 다른 상대에게 강하게 끌려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성격 차이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배우자는 동반자가 아닌 그야말로 적으로 간주되기 쉽상이다. 결혼은 나와 반대의 기질을 가진 상대방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조어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나와 다른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같은 기질의 결합이 더 친밀감이 들고 친구처럼 좋을 것 같지만 가정이라는 사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배우자의 장점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새롭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가장 싫어하는 내 단점을 배우자를 통해 자꾸만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도 배우자를 통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단점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 자신이랑 잘 맞는 자신이랑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운명학적으로는 자신의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의 장점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이루는 게 좋은 궁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딱 들으면서 되게 좀 새로운 관점이었고 정말 이러한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 챕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것도 참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 지침서나 자기개발서들이 넘쳐난다. 물론 세상사리에 꼭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들도 많고 또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는 실제로 인생의 모델로 삼을 만하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불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 행복과 성공의 길을 달려갈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각자 타고난 성격, 재능, 체질, 외모 등등 여러 가지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유형의 모습들이 병존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나는 주어진 환경이나 만나는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예 후천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를 찾으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다운 나를 아는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상황이건 스스로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즉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러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본다. 만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내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게 열정을 느끼게 하든 인내심을 가지게 하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만일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힘들고 불편하고 성과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방법을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체리듬에 잘 맞는 시간관리법이 필요한 것이다.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남들에게는 피말리는 경쟁이 역으로 삶의 스릴로 느껴져 즐겁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하고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반면에 윈윈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단점은 차라리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억지로 그 상황에 자신을 꿰어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많지만 그 성공은 그 저자의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 저자와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 스토리를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고 해서 꼭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될 때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5장.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부분입니다. 1.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연발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만큼이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쓸 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 행여 돈을 쓸 때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쓰고 나서 한참 뒤에 후회하곤 한다. 돈을 즐겁게 번 사람은 한 푼의 돈이라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즐겁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즐거움을 넘어 감사하다고까지 말한다. 이게 제가 저번에 리뷰한 해빙의 책의 핵심 개념이었죠. 자신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쓸 때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그게 해빙인데 여기에서 그런 말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돈을 벌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 등등. 감사해야 할 대상과 이유는 끝이 없다. 당신도 오늘부터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어보라. 타고난 재운이 반드시 고개를 쳐들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즉, 그런 풍요로운 현실에 나만 가위로 오려다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가 아니다. 당신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그런 부자가 될 수나 있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한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크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꿈이 크다고 해서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을 뿐이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임을 직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당신이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부위 크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반비례로 줄어드는데 이 수치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화되는 지수와 동일하다는 점이 재미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험한 세상을 겪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자신의 꿈을 이뤄가면서 자신의 행복도 점점 이뤄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원하는 부위 기준이 아주 소박해진다. 그저 밥 먹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은 딱 그 정도의 돈만 손에 쥐게 된다. 혹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거짓말처럼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줄줄 세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심상화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느 분이든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데는 꼭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3.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하라 21세기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말한다. 누구나 백년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꿈도 그만큼 커지고 길어져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내 안에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가슴에 담아보자.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분명히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 그 일이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일인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게 나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이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꿈이란 이루어서 행복하고 이루지 못해서 추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간직한 꿈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패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꿈을 쫓았고 그것을 오래 지속했을 뿐이다. 돈을 쫓지 마라. 꿈을 추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쫓아라. 4.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다. 사람을 칸막이 속에 가두어둔 채 약을 바짝 올리면 황소를 직사시킬 만큼의 독국물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즐겁게 웃는 사람의 세포에서는 암세포를 주게 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리 내부에 독을 만들기도 하고 독을 없애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의 웃음에는 행운과 재운을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으며 우리의 생체 에너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 행운은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다가오는 선물이다. 힘들고 슬픈 일이 닥지더라도 웃는 시간만은 따로 떼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불운이 빨리 도망가버린다. 동양의 관상학에서도 웃는 얼굴은 재물이 새지 않는 상이다. 웃는 얼굴은 입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운도 좋게 만든다. 제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항상 웃으시면 재물이 갇히기 때문에 돈이 쌓인다고 하네요. 5.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여기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읽은 거고요.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반심을 낼 때가 많다. 이때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무엇을 얻기 위해 조반심을 낸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빨리 움켜쥐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반심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인내한 줄도 안다. 이처럼 행운은 때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실험하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오기 때문에 조반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조반심을 낼수록 기다리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고 내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행운이 비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행운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시기를 만난다면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인 경우가 많다. 어려움을 견뎌낸다면서 불행을 자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부르는 자세가 아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발휘해보자. 새로 찾아 나선 길 어딘가에 당신이 기다리던 행운과 마주칠 것이다. 열 번의 변명보다 한 번의 모험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쫓기는 하지만 그게 빠르게 성취가 안되면 자꾸 꿈을 바꾸면서 시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티끌 없이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운명의 법칙이다. 우리 세속에서도 믿음이 생사를 가리는 일은 흔하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생사를 걸 만큼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믿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나를 바로 보고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큰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보다는 논리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겨우 몇 퍼센트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나 논리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법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는 말을 반복해보자. 이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7.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나 흥분되어서 아침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다는 말이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하고 싶어서 해가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과 꿈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행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은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고 당신의 가슴은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열정은 행운을 부르는 힘이다. 이렇게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을 다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의 리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또 하다보니까 녹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시간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좋으신 구절은 줄을 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힘드실 때 큰 힘이 될 것 같은 책이거든요. 아니시면 제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